이번 순서는 싸우는 심리학 책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지난번 방송부터 선생님의 저서 싸우는 심리학을 나눠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고 이기심은 본성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다뤄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고 새로 알게 되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적 본능에 충실하다 하는 주장 외에도요. 인간 본성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또 새로운 것 많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보통 제일 큰 게 동물적 본능이니까요? 네. 이게 제일 커요. 프로이트도 이거죠. 진화심리학도 이거죠. 행동주의도 사실 이거예요. 거의 생물학주의적 관점. 인간을 그냥 생물로 보는.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하나 있다면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인간이 있잖아요. 자본주의적 인간형?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거든요. 이게 조사해보면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봐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기적이지. 이런 논리. 아니 예전에 성모 선악설 이런 거 배웠잖아요. 도덕 시간에. 그런 거는 뭔가요? 그건 본성보다는 이제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갖고 싸우는 건데. 특징? 그러니까 선악.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타고나는 본성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본성이 선한 거냐 악하냐를 따지는 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본성이 동물적 본능 인간의 본성이 동물적 본능이다 라고 하면 성악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동물은 악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자가 사슴 잡아 먹는 걸 악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선악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적 본능을 가졌다 그러면 차라리 선악이 없어야 돼요. 그 말 자체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연결을 시키거든요. 뭐 인간이 동물적 본능이 있어서 악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선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인 거죠. 사회적 존재라는 얘기는 친사회적 존재라는 얘기랑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고 사람과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존재라는 것은 친사회적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의 본성은 오히려 성악보다는 성선에 가깝다고 봐야죠. 성선설이라고 봐야죠. 집단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함이 더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백지설, 이 성무 성악설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닥 본유는 아닌가 보네요. 이 이론은. 백지설은 옛날에 영국 경험 론자들, 철학자. 걔네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행동주의심략. 이런 데서 주장한 게 백지설이에요. 인간에게는 본능 따위는 없다. 얘네들은 없다는 거예요. 본능설이 아니고 본능이 없다. 본성이 없다. 본성이 없다. 그런데 동물도 있는데 본성이. 그러네. 인간에게는 없다 그러면 웃기는 거잖아요. 본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진짜 이상한 거네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모두가 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본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적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밖에다가 키우면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의 존재인 거군요. 네. 그 백지설이 그런 점에서 만약에 그렇게 던져서 사회 밖에서 던지면 백지가 맞지.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전제가 다른 거군요. 그런데 그건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람은 무조건 사회 속에서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부러 던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어쩌다가 동물한테 납치되든 잃어버리든 해서 그런 애들이 생겼던 거지. 그래서 사람이 사회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그런 거고 동물이 키웠을 때는 어쨌든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사회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회적 존재라고 하면 환경과 사회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 환경과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냐에 따라서 인간 전체라고 할 수 없지만 개개인의 가진 성품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환경과 사회는 시대적으로 딱 정해진 시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쭉 이어져서. 이게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인간의 속성에 영향을 미쳐요.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내려갈수록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 같은 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환경에만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 역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간의 속성 중에 창조성이라는 게 있다 치면 먼 옛날부터 그것들이 내려오는 것까지 전수받아요. 그 당대에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민족성 같은 게 있는 거죠.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영향도 더 오래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정리 좀 해주시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자유 또는 자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유의 트라우마 걸릴 지금 얘기여서. 네. 윤석열 때문에. 잘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랑. 사랑이 본성이라는 것은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과 창조. 이건 또 의미 있는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식성 같은 것도 있어요. 의식성.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휘통제하는 능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본성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자유입니다. 자주. 자유. 자주. 네. 자주랑 자유는 뭐가 다른 거예요? 표현에서는. 그러니까 자주적인 요구가 실현된 게 자유라고 보면 돼요. 자주적인 요구가 실현된 게 자유 상태다. 나 자유롭다 그러면 구속 같은 걸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속박 같은 걸 안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자유적 요구를 실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주가 전제네요. 그렇죠. 그걸 실현하면 이제 그 결과가 상태가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모두 자주적이게 되는 건 아니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자주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유가 되려면 자주. 자유적인 요구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런 거네요. 자유롭다고 해서 자주적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주적이어에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고. 이건 뭐. 필수 조건 모르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주인으로서의 속성인데요. 주인으로서의 속성. 네. 주인집과 새들어 살 집 생각해보면 새들어 사는 집에서는 망치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데다 막. 주인한테 혼나잖아요. 자유가 없어요. 주인 해야지. 막 자유로워요. 이게 자유롭잖아요. 이게 이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들이 자유로워요. 사람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게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적 요구도 나오고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도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주인이 되고 싶어한다, 인간은. 사랑은 뭐죠?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거는 사실 근데 반박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하고 싶다는 게. 그게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서 그래요. 동물한테 이게 필요 없어요. 혼자 살 경우. 근데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인간관계거든요. 이 인간관계의 기초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사랑이 엄청나게 중요하는 거죠. 생산 창조. 이거는 반박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생산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은 진보하니까. 인간은. 인간은 진보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려면요. 주인이 되려면 창조를 안 하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되려면 관리를 해야 돼 자기가. 새도 받고 건물 수리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지위와 역할. 예를 들어 선생님의 지위를 차지하려면 선생님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인이 되죠. 선생님이 되죠. 똑같아요. 세계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주인다운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창조죠. 내가 세계의 주인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무능력해. 맨날 벤넘을 번개치면 맞고 죽고 홍수나면 물에 빠져 죽고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면 그런 걸 통제하는 자연을 개조하는 그런 창조적 역할 능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인인 거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실. 창조와 주인의 첫 번째 자유자준.